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전투표장에 가면 이번 3구 대선에 신분증 제시하고 대통령 선거용 사전투표용지 한 장을 받고 또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보궐선거용 국회의원 사전투표용지 한 장을 받아서 기표소에서 기표해서 각각의 투표함에 집어넣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선 사전투표자 수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자 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3구 대선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4만 288명이 투표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소위 투표 수를 세 보니까 4만 109표였습니다. 무려 179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야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장을 받았는데 그럼 한 장을 그냥 닦아 먹어 치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대통령 투표 지수는 10만 629표인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 지수는 9만 8,967표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662표가 대통령 선거 투표 수가 많은 겁니다. 제외국민 1,480명을 또 제외공간 188명을 고려하더라도 6명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자 수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자 수가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의 투표 지수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 지수하고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선거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성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지수는 11만 7,380표입니다.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 지수는 11만 6,898표입니다. 차이가 무려 482표가 나왔습니다. 제외선거 611명 고려하면 무려 129명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선관위와 제외국민 투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도 129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전투표소에서는 대통령 용지 한 장, 국회의원 용지 한 장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에 충북 상당구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수가 12만 2,198표입니다. 국회의원 투표 수가 12만 1,806표입니다. 382표 차이가 난 겁니다. 제외선거의 488명을 고려하더라도 106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시대가 되면 밝혀지겠지만 3구 대선의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에서는 조작과 관련된 상당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은 사전투표지의 위조와 정감 등과 같은 조작을 행하고 다른 한쪽은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조작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투표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주장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 같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 사전투표의 보궐선거 사전투표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는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관찰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선거에서 관찰할 수 없다면 이것은 곧바로 비정상적인 선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자 수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자 수가 틀리는 겁니다. 20대 대선과 관련된 그럴듯한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3구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정선거 실체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은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선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설마 부정선거를 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당일투표의 우려 등으로 고육직책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등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1% 내에 박빙 승부가 되어버린 현상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바로 3구 대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권력이 이양된 이후에는 4.15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찾아내서 엄불하는 과정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선거로 흥한 자, 부정선거로 망하게 된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적은 차이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부정선거가 이슈화되는 것 자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아주 건수한 백단위의 표차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당 지도부의 권유에 따라서 재검표를 맹백한 이유 없이 갑자기 포기 선언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1% 내의 우세를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던 세력들은 바로 3월 9일 자정을 넘기며 윤석열 후보가 골든클로스를 돌파하고 0.5% 이상 우세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자 이것은 모두 다 당일 투표에서 월등하게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선거조작을 아는 세력들은 모든 것을 담념하고 침묵모드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3구 대선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선거가 끝난 지 2, 3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엉망진창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작들이 선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의 표를 그냥 빼먹는 체계적으로 빼먹는 그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마는 경남 양산의 방식이 전국에 얼마 정도 확대됐는지는 다음에 검찰 수사로 아마 확인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